안녕하세요. 김용준의 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워싱턴전 등판을 마쳤습니다. 6회까지는 무실점으로 정말 잘 버텼는데요. 7회 기스펀트 2개가 나오면서 경기가 꼬였고 결국 6과 3분의 2닝 1실점 노 디시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는 구속보다는 무브먼트, 포심보다는 투심, 높은 공보다는 낮은 공 위주의 피칭을 했는데요. 심판이 좌우 인심은 후했던 반면 높은 공은 잘 잡아주지 않으면서 마냥 편했던 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류현진 선수의 피칭을 이닝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회 류현진 선수는 1번 타자 트레이 터너를 상대로 투심, 체인지업, 커터, 커브, 첫 4개의 공을 모두 다른 공으로 던졌습니다. 터너는 우타자의 바깥쪽을 타고 들어오는 백도어 커터로 헛스윙 삼진, 좌타자인 애덤 이튼을 상대로는 바깥쪽 체인지업과 몸쪽 투심으로 좌우를 흔들어준 후에 바깥쪽 패스트볼로 루킹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오느라 주심의 존도 넉넉했고 투심 무브먼트가 인상적이었던 1회였습니다. 2회 류현진 선수는 2사우 연속 안타를 막긴 했지만 점수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좌타자인 소토를 상대로 던진 2구째 공, 바깥쪽 모고서리에 꽂힌 커터, 그리고 우타자 켄드릭의 무릎을 파고 들어 루킹 삼진을 만들어낸 93마일 포심의 재구는 정말 감탄을 불러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를 엠스플 리뷰팀과 같이 봤는데요. 2사1,2루에서 8번 타자 로블레스가 나왔을 때 김선우 의원이 쟤는 그냥 체인지업 3개면 돼 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체인지업 3개를 던져 잡아냈습니다. 3회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체인지업으로 잡아낸 류현진 선수는 4회 선두타자 랜돈에게 초구 2루타를 맞습니다. 중견수 폴락의 얕은 수비 위치가 아쉬웠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소토에게 스트레이트 볼렛을 내주면서 흔들리는데요. 하지만 켄드릭이 초구 번트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결국 무사 1,2루를 이겨냅니다. 4회가 쉽지 않았던 류현진 선수는 5회 8번, 9번, 1번 타자를 상대로 공을 9개밖에 던지지 않습니다. 특히 8번 로블레스의 초구 기스펀트 아웃이 무척 고마웠습니다만 이후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6회 류현진 선수는 선두타자 2루타를 허용할 뻔하는데요. 하지만 좌익수 버두고 아니 허두고가 몸을 날려 잡아줍니다. 랜돈에 잘 맞은 타구도 터너의 글러브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되고요. 2사후에 연속 안타를 맞긴 하지만 역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7회 류현진 선수는 도저에게 안타 로블레스에게 기스펀트 안타를 허용해 무사 1,2루에 몰리는데요. 김선우 위원이 로블레스는 기스펀트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무사 1,2루 지난번 자신의 노이트를 깼던 파라와 다시 대결을 합니다. 김선우 위원은 또 기스펀트를 예상하는데요. 또 정말로 파라의 기스펀트가 나오면서 터너가 실책을 범하고 무사 만루가 됩니다. 그 장면에서 예전만큼 대시를 못하는 터너의 깊은 수비 위치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다음 땅 볼 때도 터너의 홈선구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더블플레이가 되지 않는데요. 계속된 1,3만루 2등과의 11구 대결 끝에 안타를 맞습니다. 버두고가 역전을 막아주면서 류현진 선수는 마운드를 결국 내려가게 됩니다. 다저스는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래야 안이발 산체스가 흔들렸을 때 한 점밖에 뽑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특히 1,3만루 3볼 원스트라익에서 폴락이 허무하게 투수 땅볼로 아웃된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류현진 선수에게는 여러모로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형준의 야구야구